안녕하세요 먹소미입니다. 대전의 고등어회 맛집이 이때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. 이 집의 메인인 한 고등어회 주문했습니다. 딱 먹을 것만 나오는 창구성 좋아요. 웬만해선 기본찬에 안 마시는데 핏꼬막 사이즈 보십시오. 입안에서 육즙 터지는 꼬막은 처음 먹어봅니다. 대망의 고등어회 나왔습니다. 이깔 진짜 영롱해 주? 바로 한 점 먹어봤습니다. 비린맛 비슷한 거 1도 없고 고소하고 담백합니다. 초밥밥 주문해서 무금지랑 김에 쌌봤습니다. 이이기! 여기 제주도 아니여? 미쳤다! 제가 제주도를 자주 가는 편이라 미영이네를 비롯해 고등어회 맛집들 여러 곳 다녀봤지만 고등어회 맛으론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. 짠! 마무리로 주문한 오징어짬뽕라면입니다. 재료 아낄 줄 모르시는 바보! 마시면서 해장이네요. 회 좋아하는 분들께 대전의 축복이라 할만한 집입니다. 특히 방어철 끝나서 아쉬우신 분들 고등어예드시러 오세요. 다음에 또 맛난집 찾아오겠습니다. 좋아요 안 누르고 어딜 가십니까?